대청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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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오니까 내가 설악산 대장인 것 같아 저 도사님 대청도사 처음 오셨습니까? 도사님 어제부터 여기 계셨던 겁니까? 저는 아침 먹고 매일 올라옵니다 기가 막힌다 도사님 치고 너무 장비를 풀세트로 한 거 아니야? 장비도사 장비도사 찍히면 안 쉽죠? 이게 확 다 멋있겠지? 집에다가 박대해가지고 이렇게 최고 카메라가 아니지만 맞지? 설렌데 우와 영혼 중이다 이거 뺄려고 와 박대한 형님 박대한 형님 그래도 한 5년을 같이 한 팀인데 집에 액자 하나는 있었는 거 아니에요? 진짜로 파이팅 한번 파이팅 파이팅 우리 파이팅 1박 1이지 뭐 파이팅 1박 2. 1박 2. 지켰어. 은하 차차. приз 1박 3박 2. 이따가 이따가. 지켰어. 친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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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맞추고 새해 갖고 오세요 행복했어 친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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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잊지 않겠어 우리 다시 만날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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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얼었다 다 얼었어 나도 이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어 자신감이 그냥 돌도 씹은 물 같다니까 돌 없나 돌 플라스틱 백은 다 먹겠다 지금 제가 없어지면 어디 용병으로 간 줄 아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산에 다시 이 카메라 갖고 올라오면 내가 진짜 장을 지신다 나 디카 갖고 올 거야 근데 좋았었어 근데 이게 형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진짜 추억이 남는다니까 얘가 마지막에 진짜 무겁더라고 근데 너무 힘들어 이거 갖고 올라오니까 목숨을 하고 카메라 꺼내야 돼 목숨을? 얘가 이 카메라 한번 꺼내려면 큰 결심해야 돼 게다가 사람들의 눈술이 빨리 서서한다고 한겨레이에서 썼다고 하는데 곡을 딱 썼잖아 그러니까 따뜻하다고 눈이 안 따갑더라고 근데 유효정 작가가 오빠 벗어라 방송하는 사람이 그 곡을 끼면 얼굴이 안 도는데 벗어라 짜증살짝 내면서 아 이제 벗어 아 벗어 그래서 그거를 오늘도 아침에 곡을 쓰고 싶더라고 추워서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어제 그 소리 꾸중을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? 그래서 곡을 안 들고 나갔다 진짜요? 올라갔는데 눈밑에 살이 찢어질 것 같아 찢어질 것 같아 속으로 얼마나 원망하느냐 이게 예능이냐고 딱 속으로 원망하고 그래서 또 근데 사진을 잘 찍고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참 또 곡을 아직 잘했다 이 사람이 사람이 간사하고 어? 왔다가 다르갔대 그래서 무조건 고마워 잘했다 인터넷도 들어요 올라가는데 진짜 앞도 컴컴한데 바람이 너무 불었잖아요 한참 올라왔는데 갑자기 나 감독님이 승기야 그걸 벗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한참 남았는데 아직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못 들은 척 할까? 시청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직접 오셔가지고 썸머스를 봐야 아 이 바람이 날아가는 바람이구나 쟤네 또 엄청 튄다 그랬어요 제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수고했다고 아침은 우리 그 제작진이 특별히 이제 준비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아 진짜 그래요? 저희도 우리 먹을 건 체력이 바쁘니까요 알아서 살아서 드시고 나가세요 음식 먹으면 안 될까요? 오늘 그 앞에서 여기서 한 있도 있으면 싸움할 것 같아요 서로 야 남형 안 가져와 이러고 막 아 감독님 참 사람이 얼마나 아침에 당황이 없었으면요 내 얼굴에 이게 가리는 게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속상한 게 밖에 좋은데 그것도 어디다 놓으셨어요? 내가 혼자 막 지금 막 그걸 없어서 속상했다? 내가 지금 알았다 지금 모자를 이때 썼잖아요 벗어보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얼마나 개황이 없었는지 요걸 찾느라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? 요게 지금 벗으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어 아ご личJJK 아우 썩상했다 아 그래면서 내가 쓸어도 그거 네 거 맞아?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서 밥 자 먹을 거 챙겨주세요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진짜 오, 끓였다. 와, 커팩 끈다. 국물 지어내야 되는데. 오, 맛있다. 근데 덤덜하게 몰아야 된다. 내려갈 때도 올라온 만큼 내려가야 되니까. 칼 없으면 숙대로 하면 되고, 막. 오, 김치라면. 아, 국물 싱가나다. 아, 국물 싱가나다. 굴치찌개로 시작해서. 오늘 좀 드드라게 먹었다. 엔세이, 오케이. 여기 있어, 엔세이. 번호는 저희가 시작할게요. 야, 정신중으로는 끝났는데 실제로는 반 끝났는데 그게. 다리 괜찮겠어요? 네? 다리 괜찮겠어요? 조심히 돼요, 가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누가 주신지 이렇게ls을 다 해 주는확 unlucky. 시작할 yakni, possibilities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나름대로 지금 선두조로 지금 화산하고 있는데요, 5시간 정도 더 화산을 해야 도차를 한답니다. 아저씨, 우리 집에 전화 좀 해주세요. 저 못 갈 것 같아요. 우리 애 엄마한테 그동안 행복했다고 전해주세요. 우리 이제 피 흔들어버린 충격 잠깐 볼까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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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